한은정, 한은정, 한은정 진짜? 벌써 시끄러워 한은정, 한은정 어떻게 저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안 일어나니까 아니 저 뒷모습은 저 아는 무색인 줄 알았어요 너무 바쁘셨어 갑자기 피오 일어나서 칼 타는 거 아니야? 점점 믿음을 탔습니다 오 일어나네 효과가 좋더라고 일어났겠지 다시 자 아니 햇빛이 저렇게 들어오면 보통 눈물이라도 깨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태환씨 거의 숙면을 취하더라고요 자체 가고 있었죠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났구나 가고 있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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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혜또지 잘 갔다 왔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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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오는 아직도 자요? 네... 아직 못 일어났어요 아... 피오 아직도 자느라 스튜디오를 먹은 거구나 아... 오래 자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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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오늘... 아...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도 네? 메이크업 한 거 같은 얼굴이 아... 뭐 안 바른 거예요? 보셨는데? 내가 중간 보고 똑같네 그러게요 안 바른 게 더 낫네 아니... 회또지를 몇 시 갔던 거야? 저요? 어...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... 5시 한... 21분쯤에 해가 뜨더라고요 아... 내가 살짝 열어봤는데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던데? 아니... 5시 21분쯤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... 5시 21분? 언제? 아... 저 누나가... 안 일어난 줄 알고 네팅이 되는 거야? 야... 너 진짜... 보고 내려와서... 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야? 해... 뜨고... 해 보고 와가지고 피오는 거예요 해... 해 보고 와가지고 피오는 거예요 딱 깨버려 야지마 벌라 해 tolerant 흑어내 해외